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 홍보 UCC영상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풍기세계인삼엑스포가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꿈꾸는 영주시에서 열립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4일간 열립니다. 엑스포 D365일 카운트다운 정감판도 보셨습니다.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 됩니다. 영주시가 인삼산업의 중심으로 우뚝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영주에 오신다면 부석사를 꼭 보셔야 합니다. 부석사는 영주시 부석면 봉황산의 통일신라시대의 승려이신 일상대사님이 창건하신 절입니다. 무량수전을 보고 계십니다. 무량수전은 국보 18호로서 고려중기 목조건축사의 시조격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고려시대의 고건축물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석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절입니다. 화엄종의 중심사찰로서 선돌적인 역할을 하는 절이기도 합니다. 부석사는 676년 문무안 16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의상대사님께서 지팡이를 꽂아서 만들었다는 선비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절이기도 합니다. 2021년 풍기생계인삼엑스포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세계인들에게 부석사를 알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유치인 여러분들도 내년 2021년에 풍기생계인삼엑스포를 보러 모두 영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치인 여러분들도 내년 2021년에 풍기생계인 삶입니다. 감사합니다.